거리 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대형 외식기업도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는 등 외식업계 전망은 아직 어둡습니다. 특별한 유인이 없는 이상 2차 확산으로 꺾인 외식업 경기가 연말까지 회복되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수도권 내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한창이었던 지난 9월 초.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카페는 매장 취식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습니다. 일부 부패형 레스토랑은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 8월 19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나는 듯했던 외식업은 이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올 2분기 소폭 올랐지만 3분기에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지난 8월 말로 끝난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다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부 대형 외식업계도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패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대형 식음료업계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일부 브랜드를 철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부터는 거리 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올 4분기 외식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든가 그러한 조치가 없는 한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외식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유의는 아직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분기에 있어서도 외식 산업의 전망은 그다지 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외식업계는 배달 서비스나 가정 간편식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매장 방문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언제까지나 이에 기댈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